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돈봉투 논란 관련해 가지고 당 차원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이고 또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실명까지도 전부 다 거론이 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송영길 같은 경우에도 자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은 몰랐다라는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의혹이 나온 것은 대통령실에서 미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을 덮기 위해서 검찰이 기획수사에 나섰다라면서 국면 전환용 수사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또다시 야당 정치 탄압이다 조작 수사라는 등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해라 그런 한가한 소리가 아닐 때라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질타르라고 나서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수원하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현재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을 보면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기보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한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돈봉투 살포 보도가 사실이면 돈을 받아먹고 지금 와서 기획수사니 나발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이나 찾아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다면 민주당은 폭망할 것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결판을 내야 한다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지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당원도 돈봉투 문제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한 뒤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서 조기에 털고 나와야 한다면서 오래 갈수록 총선에 불리한 것은 자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당원 역시도 더불어 돈봉투당이다. 너네가 정당인가? 수사 타이밍이 이상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사 당할 일 자체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썩은 것들이 과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민주당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한숨이 나온다라든가 차태기당의 명성을 왜 이어받는가? 돈봉투당이 된 것을 감축을 드린다라는 등의 이런 민주당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번 사태를 두고 기획수산이 정치 탄압이냐 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빼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민주당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실드부터 치고 보는 게 얘네들의 습성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이 분명히 있고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실드를 칠 수가 없다.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빨리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 죽는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을 하면서 돈봉투 사건 관련해가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도 수사 타이밍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 기획수사를 할 거면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카드를 뭐하러 지금 꺼냅니까? 지금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았죠?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이런 카드를 왜 꺼내겠어? 차라리 총선이 한 6개월이라든가 3, 4개월 남았을 2번 카드를 꺼내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그 타이밍이 하나 제대로 못 재가지고 이 카드를 지금 꺼내고 있겠습니까? 법조계에서 들린 얘기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는 이정근의 협조가 가장 큰 역할이 있었고 이정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도 한 50% 정도 더 세게 때렸죠? 이 판결 이후에 이정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겁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정근이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완전히 싹 잡아떼고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논리가 전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재판부에서는 이정근이 돈을 요구한 다음에 돈을 뿌려놓고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오히려 수사 기관에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더 세게 판결을 때렸는데 이정근은 현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양형을 받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잘못 건드릴 경우에는 민주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난리 난리를 칠 텐데 이정근의 1심 판결로 인해서 검찰 측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을 완전히 얻었으며 현재 국민들이라든가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검찰의 수사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만 지금 물타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상당히 당황한 것이 보이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의 시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봉투 혐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 검찰 측의 수사라든가 검찰의 주장을 탄핵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주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대응으로는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토끼들조차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이게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도 상황을 수습하겠다랍시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 주 중에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 식구 잘못을 우리가 조사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조사된 전례가 없으며 농은회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다시피 뇌물을 받아 먹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다 녹음이 되어 있는 이런 혐의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방탄을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든가 김봉현한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기동민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 다수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무리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봤자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검수한 박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구린내가 많이 나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역풍이 불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민주당의 실체가 늘어났다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이런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도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사건 관련해가지고 마약 수사권을 약화를 시키면서까지도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여론이 컸는데 이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정당성은 더욱더 퇴색될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에 도해서 과거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20명 이상이 감옥을 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도 재소환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한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전근의 수사협조 그 여러가지 정황상 민주당이 과연 이번 사건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나올 수 있을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